고지혈증이 왜 무서운가? 중증 당뇨병을 완치하신 위대한 성리자 고영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서 끈적끈적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복잡한 의향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글이 딱딱해지고 읽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황금소는 글을 쓰면서 읽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쉬운 용어와 적절한 비유법을 자주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지방은 장에서 흡수되어 간에 저장하였다가 간은 지방을 콜레스테롤로 바꾸어 헬류로 방출합니다. 지방은 세포막을 만드는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극히 소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방 성분의 과다한 섭취는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고 고지혈증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간경화, 뇌졸중, 뇌졸중은 중풍을 말합니다. 뇌경색, 협심증, 암 등 난치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난치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지방, 고열량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삼가며 적절한 운동을 하는 등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하지만 사람들은 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담배를 끊거나 음식을 가리는 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단 정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중풍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몸이 금방 좋아지지 않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병은 발병 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사람의 의지가 그러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채선은 예방이지만 차선은 병이 생긴 후에라도 몸을 거의 원래 상태로 재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검소는 젊은 시절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온 후 검정고시를 거쳐 경이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들어가서나 실력이 따라가지 못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이후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해외의 오지를 무려 450여 회 이상 돌아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여 우리 국민들께 보급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가지 살펴보면 천사재, 횟집에서 회밑에 무 대신 바치는 국수처럼 생긴 것의 발명이었고 삼체의 국내 보급 그리고 토디팜 제거리의 개발 및 보급과 근래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니파팜, 국내의 등록상표명은 해죽순에 이르기까지 무려 수십여 종류에 이릅니다. 어느 한가지 버릴 것이 없는 특출한 아이템들입니다. 삼체는 국내 보급과정에서 억울하게도 전혀 엉뚱한 누명을 쓰고 정례죄로 정과자가 되기도 했지만 삼체는 근래 국가기관인 농업진흥청과 미국 농무성에서도 인간의 당뇨병은 물론이고 달기나 오리 등 가금류의 치명적 피해를 안기는 조류인플루엔자, AI라고 합니다. 까지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실험결과가 발표됨으로써 결국에는 한금손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금손이야 전과자가 되었더라도 한금손이 처음 도입해서 보급한 삼체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국민식품이 되었다는데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한금손의 스마트폰이 해외 출장 중이었던 6월 16일부터 고장나는 바람에 출장기간 내내 습기시대 사람처럼 살았는데 출장에서 돌아온 후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바로 뒤였습니다. 한금손이 개발한 해족순과 해족순으로 만든 신단을 3개월쯤 드신 고영규 장로님께서 장문의 글과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인 적 해족순과 신단을 먹기 전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10.1로서 중증 당뇨병이었는데 지난 6월 29일의 검사 결과는 6.0으로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당화혈색소란 지난 3개월간 혈당의 평균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6월 이전의 수치와 현재의 수치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병원에서 발행한 검사 결과서까지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병이 심했을 때는 얼굴에 병색이 완년하고 기랙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했기에 이러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푼 안 들이고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에다 오랫동안 고생하던 햇바늘까지 사라졌는데 주변에서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살아가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불치병으로 알려진 침새맘을 치료한 방배동에 사시는 공무원 출신의 성씨나 강경화와 시형관념을 극복한 신안의 김준영씨 등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해죽순의 통쾌한 경험담들이 전파되면서 황금손이 꾸는 꿈은 이제 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해죽순에 다량으로 함유된 폴리페놀 중 탄닌은 혈중의 지방을 녹여버림으로써 피를 맑게 합니다. 피를 맑게 하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대부분의 난치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바람부는 겨울날 마른 갈대밭에 불을 지르면 순식간에 갈대밭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잇몸질환 정도는 2-3일 안에 제압해버리는 해죽순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해죽순을 전국민들에게 보급해야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굳힙니다. 이미 해죽순을 찾는 매니아가 기백만입니다. 그 숫자는 파죽지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해죽순을 차로 마시고 밥과 반찬에서 상시적으로 접하게 될 날이 머지않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두 배로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황금손은 결혼 후에 낳을 자녀들의 이름부터 미리 지어놓고 낳았습니다. 배달민족, 배달계래, 백꽃송이, 이남인력 이렇게 셋입니다. 배달민족, 배달계래가 화합을 해서 꽃을 피운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간절히 바랬더니 실제로 이루어지더군요. 황금손의 꿈은 온 국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삶의 굴곡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온 국민이 행복해질 때까지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마음까지 답답하게 하지만 황금손은 오늘도 아름다운 세상의 새벽을 깨우렵니다. 2023년 7월 23일 이른 새벽에 꿈은 꾸는 사람만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